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사퇴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본인이 자진에서 한 것이 아니라 2,900여 명 선관위 직원 전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선관위 전체 직원들이 조혜주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단 편지를 썼고 그리고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위를 하겠다라고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혜주가 그렇게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 사상 처음 있는 집단 행동이라고 합니다. 조혜주 사퇴 반려 소식이 알려지자 선관위 조직 전원이 조혜주에게 사퇴 촉구를 하는 편지를 썼고 그래서 조혜주에게 사퇴 편지를 전달하기로 하니까 본인이 그 편지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면 편지가 아닌, 대면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또 했고 그것마저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전체, 전체가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지난 4.15 총선 때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가 몸차를 앓았는데 조혜주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조혜주가 또 연임을 하게 된다면 이번 3구 대선도 부정선거 10위에서 선관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혜주의 사퇴 없이는 선관위가 독립된 기구로서 존립하는 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혜주는 내 거칠은 대통령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사퇴하기를 거부했는데 지방선관위 대표단도 사퇴 압박에 가세하면서 선관위 세상 처음으로 모든 직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자 그래서 결국 사흘 만에 재차 사퇴를 내고 백기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2,900여 선관위 직원들이 일치된 용태의 요구가 지금 역할을 사퇴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2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표 반려 사실이 알려진 것이 지난 10월이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의 1급에서 9급 직원 전원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선관위 지분은 20일 내부회의를 거쳐서 조혜주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소식통들은 이달 고위 간부진인 실국장단과 중간 간부진인 과장단 그리고 사무관 5급 단위 각각 회의를 열어서 선관위가 비상한 위기 상황을 맞은 만큼 조혜주 상임위원의 사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전원이 조혜주 상임위원의 사퇴 촉구에 찬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조직인 행복일터각국위위원회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행복일터각국위위원회도 동참의 뜻을 표명해서 결국 중앙선관위 간부와 직원 전원이 조혜주의 사퇴 촉구에 한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관위 60년 사상의 초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지난번 4.15 총선에서 큰 타격을 받았고 선관위의 공정중립성에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온 데다가 조혜주가 또 3년 임기를 더한다고 하니까 3년 임기도 원래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임기가 마치면 물러나는데 또다시 문재인이가 사퇴를 반려하면서 연임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소식들은 이에 따라서 중앙선관위 1급에서 9급 직원 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조혜주 상임위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편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후배들이 드리는 걸이라고 접목 적혀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이 편지를 20일 오후에 선관위 직원 대표가 자택에 집고 중인 조혜주 상임위원을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기로 하고 그 뜻을 전화로 조혜주 상임위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혜주 상임위원은 내 거치는 인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달려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편지를 대면 아닌 다른 경로로 전달해달라고 요구했고 직원 대표의 방문을 막아서서 편지는 20일 오전에 조위원의 비서관에 의해서 조혜주 상임위원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의 선관위 사무처장과 상임위 대표단도 20일 오후에 노정희 선관위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와서 조혜주 위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노정희에게 대표자는 자신들을 만난 김세환 노정희를 대신해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사무총장에게 지금 선관위가 너무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3구 대선 등 또다시 편파 시비에 휘말려서 부정선거 논란과 선거 불복 사태가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조혜주 위원의 사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선관위 대표자는 또 청와대가 후임 상임위원회 기종 상임위원인 이성택 변호사를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선관위에 제시했다 하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그러한 꼼수를 회의에 상징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안에 직원들이 굉장히 과감해졌고 용감해졌고 그리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써가지고 청와대에 꼽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혜주도 물러나야 한다고 하고 1급에서 9급까지 저는 2,900명이 조혜주에게 편지를 보냈고 안 받으려고 하자 조혜주 비서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했고 그리고 노정위를 몇 남이 신청했고 노정위 대신에 사무총관위 사무총장을 만나서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에 조혜주가 물러가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대표자는 만약 중앙선관위가 이성택 변호사를 말하자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상정을 강행하면 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반대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보다 더한 행동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화들짝 놀란 성관이 청와대까지 지금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혜주와 청와대가 성관이 안에서 일어나는 집단 행동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이거 정권 말기에 3월 9일 대선에 뭔가 역할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날비락을 맞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성관이가 1963년에 설립된 이래에 전 직원이 만장일치로 집단 행속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혜주 상임위원은 상당한 부담에 시달린 끝에 청와대의 만루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성관위 안에 있는 직원들 2,900명의 직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조혜주가 계속해서 인임한다면 성관위는 공정한 기관으로서는 끝이 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다 또 청와대에서 상임위원을 내리꼬는다면 그래서 내리꼬는다면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마저도 와해시킨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말 성관위 직원들 대단한 편입니다. 이렇게 정권 말기가 되니까 각 기관별로 공직자들,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각 기관으로 퍼져나가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 여기에서도 내부의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자정의 목소리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